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양모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갈테노브 반반 잔말 없이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렛츠 코더리 요즘 WASD로 조작을 하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야? E가 상호작용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Shift. 그래, 뛰는 거. 보통 이런 게임은 Shift가 뛰는 거잖아. 근데 요즘 공포 게임 보면 이런 약간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소재로 좀 애 귀신? 어린아이 귀신을 연상케 하는 공포 게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저번에 했던 파피 플레이 타임도 약간 이런 알록달록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잖아요. 요즘 유행하는 공포 게임 보면 좀 많이 알록달록 한다는 게? 알록달록? 이거 뭐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? 카드 키니? 아, 카드 키. 오케이. 들어가고요. 오케이, 드론. 이런 거 있으면 땡큐지. 버스의 작동에. 리모컨에 배터리 충전하라는데? 점프해서 열 수 있지 않을까? 버튼. 안 눌리고요. 절대 눌릴 리가 없죠. 배터리. 건전지 하나 찾았어. 그리고... 건전지가 하나 더 있죠. 저 드론을 작동시킨 적이 없는데요. 통과되는데요? 이리 와. 텔레포트 더 투... 토이? 히히. 아아. 에. 자, 가서 이거 만... 만져. 버튼을 누르란 말이야. 응? 에... 어. 가서 버튼을 눌러. 1930ision. 이게 누른 거야? 아, 됐다. 창 clearer Himal. 조화 단어. 쭉itti 황홀바라보새 Kathleen가 쭉. 반 nós faire라고 am titles. 안녕히 계세요. 했다니까? 탈레포트 Ireland куп Bundesregierung. 발 SAWEEKT는命ật. 고 Circumt URL World 분홍색 세버전勝貌픽인가? unlocked Square Hun greetings. 놀라 봐. 아...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. 자아...! 너 혼자 들어가는 거야. 어때? 낫배드 하지 가물도 안 일어나네 뭐야 어 새있다 야 너 아까 움직였잖아 톡톡톡 야 몸통 박치기 그렇지 몸통 박치기 쓸모가 없어 파인드 에그 피드 버드 알 찾아서 새한테 먹이라고? 알을 찾아서 새한테 이거야? 그렇지 계란을 먹이면 6개 6개 이건 떨어져 있어야 돼 잠시 후 아무래도 없 아무래도 없 아무래도 없 어떻게 그냥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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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자 여기다 몸통 박치기 하는 거예요 자아 한 번 더 그렇지 맞나? 아 여기 문 열렸구나 망치 망치 디스트랙션 앳 원 이렇게 써있네요 자 우리 드론 몸통 박치기 아주 잘했어요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저거 남은 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망치 있었지 넘어가요 에멀전시 스톱 위험할 때 누르시오 쟤 좀 위험해 보이는데 꼭 저런 거 나중에 움직인다 알아? 봐라 항상 공포 게임은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공포 게임이지만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왓 워즈 마이 컬러 이거 아니야? 그냥 막 누르면 돼? 잠시 후 연두색 하얀색 빨간색 하란색 주황색 넘어가요 그렇지 출입문이 열립니다 주황색 카드기 얻었습니다 뭐야 너 뭐야 야야야야 잠깐만 뭘 뭐 뭐야 너 야 몸통 박치기 몸 맞췄지롱 오지마 뭐야 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안녕 뭘 뻔히 쳐다봐 이씨 설마 얘 닿으면 죽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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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뭐뭐 오 그래 뭐.뭐.뭐.뭐.뭐.뭐.뭐.뭐야 이건 아이씨!얘는 여전히 무능하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한지 알거같애 어... 안녕 아 뭐 빤히 쳐다봐 야 후야! 아이씨 떨어졌네 아니 드론씨 저 버튼 좀 눌러봐 빤히 쳐다본다니까? 야 눌러 누르라고 물meno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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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지금이 이마전씨 캬 천국 derechos 벗어 오오오오오 잘가라 야무젖다 방금은 어디 가야되요 어 여기 뭐있다 지금이니 그렇지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 이거야 아까 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니? 이거 왜 또 내려가 타라는 건가? 이거 내려가니? 내려가면 아까 그 양념치킨 있지 않을까? 아닌가? 아까 그 타조 있지 않을까요? 분홍색 타조 뭐야? 하이! 뭔 소리야? 뭐야x6 이메젖 – Stunden 이메젖 – 이제 같이 어! 야? Cap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그럼 다들 빠빠루